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과외 중개 앱을 썼습니다. 이번에는 이 앱을 통해 한 30대 남성이 학부모인 척하며 여성 과외 교사에게 접근하려다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과외 교사와 학생, 학부모를 연결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입니다.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만 59세 여성 학부모라고 속여 가입했습니다. 이후 한 여성 과외 교사에게 중학생 딸에게 과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. 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. 혼자 사느냐 과외 교사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. 과외 교사는 화상으로 하거나 카페에서 만나서 수업하자고 했습니다. 그러자 A씨는 성금 3만 원을 보내며 당장 내일 우리 집에서 수업하자고 재촉했습니다. 과외 교사는 중개 앱 운영 업체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. 업체가 확인해보니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몰래 쓴 적이 있었습니다. 여성 과외 교사에게 연락하다가 적발돼 이용 정지를 두 번 당하고도 이번에 또 다른 사람 신원을 구해 계정을 만든 겁니다. 업체는 A씨가 악의적으로 타인 신원을 이용해 인증했다며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업체는 어제 경찰에 A씨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. JTBC 송승환입니다.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JTBC 뉴스 채널입니다.